네 오늘 간만에 쉬려서 푹 쉴려 보여요 그래도 운동은 하고 네 운동하고 쉬어야죠 되게 너무 열이 있게 하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누나가 쓰라고 그랬으면은 너희 이제 왜 말을 안 들었어? 너 우선 막고 시작할래? 우선아 맛있게 먹어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찍을게요?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점심부터 돼지가 좀 먹는데 괜찮아요 한 번 더 연속해서 해봐 세 번 그렇지 엉덩이 힘을 준다고 하면 뒤로 쓰면 버리고 뼈신 염소가 더 며칠 거예요 맞아 그 중간에 찾는 게 어렵지 나 옳지 옳지 한 번 하놈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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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